자,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강학상이라고 했죠. 학문적 개념을 우리가 강학상이라고 불러요. 학문적으로 강설할 때 쓰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쟁송법, 실정법인 쟁송법상으로는 행정행위와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처분 때문에 행정행위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개별적 구체적 기율이라고 했죠. 행정행위 종류는 좀 알아둬야 돼요. 자,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고 처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로 봤을 때는 개별적 구체적 기율이죠. 하나 더 알아두십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에게는 일방적으로 작용하며 그 성질은 고권적입니다. 고권적이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고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하고 그 성질은 고권적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은포섭할 때 공법상 계약일 때는 여기가 대등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를 거쳐서 내용을 형성하고 이럴 때는 공법상 계약이 돼요. 나중에 이건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요. 지금은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행정행위란 강학상 개념이다. 첫 번째 강학상 한문적 개념이다. 행정정근법에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다. 양자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측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리고 그 성질을 볼 때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에요. 개별적이란 수범자가 특정 소수라는 말이고 구체적이란 말은 규율 대상이 현재 시공이 특정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나가요.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고권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는 결국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권력적이에요. 그래서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보통 우리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를 구분할 때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에서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는데 권력관계입니다.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고권적 행정작용이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정행위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성격이 있고 즉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권적 성질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행정작용인 행정행위 즉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이 뭐였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좀 개념이 많이 나와서 힘들 텐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정행위는요. 크게 둘로 나누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꼭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이건 미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여기는 미끄러워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지는데 양제도 구부려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정신작용 중에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정신작용인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일정한 관념 또는 인식 일정한 판단 이런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런 의사표시에는 내심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혹하는 효과의사라는 게 있어요. 내심적 효과의사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법률효과예요.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혹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양제의 구별기준은 얘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법적 효율역이 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법적 효과가 내심적 효과의사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안에는 2개월 동안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내심적 효과의사에 의해서 2개월 동안 영업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는요. 그런 내심의 효과의사 없이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하겠다. 일정한 관념을 통제합니다. 너가 한 달 동안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대집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걸 나중에 배울 때 대집행 개고라고 부릅니다. 그런 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불행하면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집행 개고를 한 자는 대집행 영장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나중에 법규정에 의해서 대집행 실행 즉 철거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규정에 의해서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개념만 알아두세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한다.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안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지 두 번째, 법률효과가 의사표시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로 발생하는지 법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결국 어떤 정신작용이냐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법적 효과가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내심적 법률효과가, 내심적 효과의사가 있는 거예요. 즉,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 의사표시는 내심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혹하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표시의 요건입니다. 하나의 요소예요. 일정한 내심적 효과의사가 있다. 예의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얘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념, 인식, 판단 이런 걸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는 여기 있는 내용만 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하명이라는 단어를 알아둡니다. 하명은 아래에 명령을 한다는 말이죠. 하명의 연상단은 의무입니다. 하명은 의무다. 이거 남기가 돼 있어야 돼요. 답안지 써야 되니까. 하명은 밑으로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하명의 종류도 알아두세요. 작보급수,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부자기는 금지라고도 불러요. 급부하명, 수인하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 대신 의무라고 쓰면 돼요. 자기의무를 명하면 자기하명, 부자기의무를 명하면 부자기하명, 급부의무를 명하면 급부하명, 수인의무를 명하면 수인하명인데 수인의무를 직접적으로 명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기하명이 대표적인 것은 철거 명령이죠. 철거하라. 철거는 일정한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기입니다.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 부자기 또는 금지가 되는 거죠. 급부의무도 많이 나오는데 각종 과세처분 과세처분이란 조세 부가처분을 의미합니다. 과세처분이란 국가의 조세, 조세 부가처분인데 뿐만 아니라 돈내라고 하는 금전, 부과처분은 다 급부하명이에요. 수인하명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보통 자기하명 등에 같이 붙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철거 의무를 명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대집행을 수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잘 알아두시고 이때 이런 금지의무를 해제해 주는 게 허가예요. 금지의무, 즉 금지하명, 다른 말로 부자기하명을 해제하는 게 허가입니다. 이 단어 기억하세요. 다. 그리고 금지의무 외에 자기 급부 수인의무를 해제하는 게 면제예요. 그런데 면제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어떻게 보면 하명 의무로부터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의무를 명화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명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죠. 다음. 형성적 행정행위는 일정하게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정행위인데 첫 번째는 인가입니다. 인가는 보충성이 있는데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자세히 다 배워야 돼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보충 플러스 완성시켜줍니다. 따라서 인가는 행정책에 인가처분이 나와야 사인들끼리의 법률행위가 완성이 돼요. 보통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토지거래는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채권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나 물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물건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이전 등이 청구권 같은 걸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토지거래는 자유로운화, 토지거래 허가, 그때 허가는 인가거든요. 인가를 받아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보충되고 완성이 돼서 효력이 제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걸 무효죠. 그래서 보통 인가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보충 또는 완성이라는 단어도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한다. 특허는 특별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설건성,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설건성이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설정을 창설 이렇게도 많이 썼어요. 창조해야 한다는 말이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걸 특허라고 불러요. 대리는 보통 우리가 강제집행 같은 거 할 때 또는 공매로 넘어갈 때 성업공사 같은 데서 이 대리를 해줘요. 국가채권, 만약에 조세를 조세납부를 지체 연체하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빨간 딱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성업공사가 이 대리를 해줍니다. 대리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면제도 거의 안 나오고. 얘는 꼭 알아둬야 돼요. 하명은 사례풀이를 할 때는 개념, 만약에 금전부가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급부 의무를 명하는 하명으로서 급부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는 대부분 다 처분이라고 했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는 철거명령이 나왔어요. 철거명령은 자기 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임으로 당연히 행정정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얘네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특히 나중에 허가하고 특허의 구별기준 이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허가 특허의 한 중간쯤에 존재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워요. 이걸 예외적 승인이라고 불릅니다. 예외적 허가 또는 허가 대신 예외적 승인이라고 불러요.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은 허가 특허의 딱 중간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령적이냐 형성적이냐 논란이 좀 있어요. 특허에 비해서는 명령적이고 허가에 비해서는 형성적 효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쓰는데 예외적 승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예외적 승인. 알아두십니다. 예하고는 조금 달라요. 허가의 성격이 유사하긴 하지만 금지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예외적 승인하고 허가의 차이는 여기에서 금지가 해제되는 이 금지는 해제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 본래적 자유거든요. 기본권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예외적 승인에서의 금지 해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유예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이 해제가 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하명, 허가, 인가, 특허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허가. 하명, 허가, 인가, 특허. 연상단으로 기억하세요. 하명은 의무. 허가는 금지 해제. 인가는 보충성. 특허는 설권성. 하나 더 쓰면 설권성, 공익 관련성이 커요. 허가는 금지를 해제해서 기본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세요. 얘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허가는 일정한 금지가 해제에 대해서 본래적 자유인 기본권이 회복되는 거고 특허는 설권성, 새로운 권리를 창설, 설정해 줘서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가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인데 이건 공공의 운송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객 운송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 관련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면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죠. 개인의 운전면허를 허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제가 나중에 택시 면허까지 탔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특허가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이 허가권자가 되지만 이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처분권자가 타요. 처분권자도 서로 다릅니다. 즉 이 허가권자도 달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례풀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행정행위면 결국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해요. 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 쟁송은 둘로 나눠지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 그러면 여기 보세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정 소송은 다시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배워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맥락을 잡는 겁니다.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행정 구제법이 있었죠. 행정 구제법 안에는 대회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 쟁송법이 있었어요. 행정 쟁송법 안에는 행정 심판을 규율하는 행정 심판법과 행정 소송법이 있습니다. 다시 행정 소송에는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 그리고 민중 소송과 기관 소송이 있어요. 자 항고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은 나중에 보면 행정 심판에 재결이 돼요. 행정 심판도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과 부작이 처분 등 처분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런 용어도 씁니다. 이 둘을 합해서 항고 소송이 아니라 쟁송이라는 말을 써요. 이 당으로도 알아둘까요? 항고 쟁송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합해놓은 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항고 쟁송 알아두시고 자 이때 행정 심판의 종류도 취소 심판과 무효 등 확인 심판 그리고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절로 담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항고 소송의 종류도 취소 소송 똑같죠. 위의하고 무효 등 확인 소송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가 달라져요. 의무인 소송이 없이 여기는 부작이 부작이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시험은 거의 항고 소송은 나오죠. 당사자 소송은 가끔 나와요. 얘가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외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관계는 뭐라고 배웠죠? 오늘 권리의무라고 했죠. 그런데 공법이 인정한 권리를 공법이 인정한 권리를 합해서 우리가 공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공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공권의 종부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공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공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항고 소송 중에서도 항상 취소송이 항상 중심이 돼요. 취소송중심지휘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올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보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법규정이 쭉 다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8조에서부터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용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에서 준용을 해줍니다. 법조민의 항상 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취소소송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 취소송이 뭔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취소송으로 나오거든요.